미국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름값도 식료품값도 줄줄이 오르면서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 경기도 이제 꺼지는 건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6%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8% 넘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더니 지난달은 오일 쇼크가 있던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새 34.6% 상승했고 그중 휘발유는 48.7% 뛰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리터당 1,700원에 달합니다. 식료품 가격도 43년 만에 최대 폭인 11.9%나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완화될 거란 기대가 무너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도 일제히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물가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는 곡물 물가라든지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의 장기 침체를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최악의 물가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